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타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영국의 경제사상가였던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카르도는 원래 영국의 유태인 이민자 집안 출신입니다 그 집안의 신세 내력이 굉장히 이재에 밝았기 때문에 이 리카르도 또한 어렸을 때부터 증권이나 채권 같은 것을 굴리면서 엄청난 부를 쌓은 알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년에는 돈을 뿌리는 금권선거로 영국의회에서 의원 자리도 하나 해먹은 아주 세속적인 인물입니다 이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은 원래 무역이론이죠 모든 물건을 다 잘 만드는 나라든 아니면 전부 다 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나라든지 간에 서로 자기 딴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집중 생산해서 활발하게 무역을 하면 양쪽의 효율성이 모두 다 올라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그 가치, 그 기회비용이 인시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문명 자체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차원 속에서 움직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, 상품들, 서비스들은 사실은 이 인간의 시간을 투입해서 나온 그 결과물들입니다 좀 더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해보자면 이 인간의 시간을 투입하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주고받든 물건을 주고받든 뭘 이렇게 주고받든지 간에 사실은 인간의 노동을 주고받는 것이고 인간의 시간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로 아 시간이 돈이구나 라는 생각이 가슴에 절절히 와닿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보냈던 그 시간들을 노동으로 승화시켜서 이 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한 아쉬움이 정말로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도대체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을 보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집중 생산해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면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잘하는 일 그냥 잘하는 일 말고 자기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 자기에게 있어서 이 효율성이 좋은 일에 집중하십시오 만약에 자기가 잘은 못하는데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노력을 해서 효율성을 좋게 만들면 됩니다 이 파트타임이나 부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죠 두 번째로 그것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거래하십시오 일감으로 따내고 직업으로 취직을 하고 고객에게 파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집중 생산해낸 그 가치를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가치를 잘 사는 것이 이 인생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단순한 그런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인간의 노동 4시간을 투입해서 일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그냥 그 일을 안 해버리고 내가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두 시간만에 일의 가치를 만들어버리고 그걸 시장에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결과적으로 두 시간을 절약한 셈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경제이론의 발목을 잡는 회방꾼이 두 개가 있죠 이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장 정보에 어두우면 어디 가서 바가지 쓰고 아니면 뭐 물건 한 개도 못 팔고 이 시장에서 교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괜히 엉뚱한 사기꾼 만나가지고 뒤통수 맞고 아니면 일 맡겼는데 아주 엉터리처럼 처리해가지고서 망쳐가지고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무기탄 통신을 구독해서 저와 자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인생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빨리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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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d